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3월 28일 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가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일주일 정도 놀고 있었는데 저는 조정 나오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나오면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을 매수에 들어갈 생각이고 지수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른 종목이 자기가 원하는 타점이 왔다면 거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거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 평상시 한 이 정도 하는데 내자 종목 하는데 최근 들어서 한두 종목밖에 안 했었죠. 우선 오토인 같은 경우는 오늘 당일 주도주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같은 타점에서 한 번 사고 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종가 뱉은 개념으로 모아갔어요. 내 종가에 갭이 뛰어주길래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 또 살짝 오른 것 같은데 그건 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넷게임즈 넷게임즈는 어제 얼마가 들어왔죠? 4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오늘이 1일차 했는데 갭을 안 떴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부터 좀 들어갔습니다. 시가에 들어가고 어쨌든 어제의 갭이 하락했다는 것은 무슨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짧게 짧게 올라갈 때 매도하고 다시 동일 타점에서 한 번 사고 또 올라갈 때 매도해주고 여기서 전체 다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얼마 안 나왔더라고요. 일복으로 보시면 장이 끝났는데도 어제에 비해서 한 20%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떨어질 때 다시 조금씩 모아오다가 막판에 또 올라올 때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따를 했거든요. 상따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눌릴 때 팔고 그 다음에 상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상 풀릴 때 팔고 또 밑에서 잡았다가 상을 좀 바로 들어가길 원했는데 계속 물량을 줄여가서 여기서 또 다 팔았어요. 그리고 또 밑에다가 살짝 걸어놨는데 또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상을 닫아버렸네요. 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어제 금요일에 1조가 터졌죠. 그런데 이제 개파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종목들, 이 세 종목 아니라고 이 일동제약은 좀 아쉬워요. 이 시가에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데 어쨌든 막판에 아니 막판이 아니고 저가를 깨고 떨어질 때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한 번만 사주고 바로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쭉 반대했으면 세게 나왔습니다. 일동제약은 보시면은 너무 높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다렸고 매도도 엄청 짧게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어쨌든 저는 눌림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수가 지금 눌려준다면은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 중심지로는 오늘도 여전히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로봇조행과의 휴립로봇이 또 4천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남선 알루미늄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쌍용차 인수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상환가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토웬이 중고차 현대 대기업에서 좀 중고차의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한 번 더 대금을 하면서 지금 앞에를 다 뚫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장주 후보를 거래대금 상위에서 좀 뽑아보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7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지켜주고 있고 일동제약은 너무 높아요. 여기 뭐 돈이 1조 들어오긴 했지만 단타로서 단타하고 아니면 선전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오토웬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대장주가 될 것 같고 휴립로봇도 이것은 증백이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대장주인데 증백이라서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대장주에 편입을 시켜놓겠습니다. 휴립로봇은 오늘이 3월 28일 대장주에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오토웬은 한 번 좀 보고 남선은 차트가 맘에 안 들어요. 차트가 맘에 안 들어서 패스를 하고 안내비 여기에서 또 보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더 떨어지면 저는 좀 더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고 K카도 아니고 조율알림도 아니고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로봇주는 휴립로봇이 대장이니까 놔두고 아니고 광림도 아니고 BH도 아니고 오리컴도 아니고 보송파워텍 원전주들도 안 떨어져요. 어쨌든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 떨어질 테니까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다리면 저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고 에디슨 에이브이 제가 증백을 싫어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뭐 증백은 갑자기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증백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휴립로봇도 증백이라서 대금은 많지만 그래도 거래를 웬만하면 안 하고 아니면 원래 사려고 했던 타점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다면 그때나 좀 볼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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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은 방금 이렇게 로봇, 알루미늄, 중고차 이렇게 돈이 좀 쏠렸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조정이 나와준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할 거고 만약에 내일 상승이라면 또 기다려야겠죠. 어쨌든 기다리는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